에이구 정말 자, 우리 자기앨범 다음 면 한번 넘겨주시지요. 신혼대기 전에 시위 끝에 도라암판에서 6탄 정도. 사실 그 친척은 고사하고 진짜 어디 우리가 아는 경찰 없나 하고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접촉사고나 교통사고 났을 때가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일단 저희는 거의 생활이 집보다 차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이동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. 제가 그때가 2000년도인가 그 한 해에 사고가 4번이 났어요. 1년에 4번 났군요. 1년에. 새벽에 저희가 일 끝나고 아마 귀가하고 있을 때인데 신호는 그냥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옆에서 그냥 차가 막 달려오더니 옆구리를 빵 치는 거예요. 그냥 아무 수도 함께. 이거 못 잡고 저희가 차가 이렇게 막 돌았어요. 그 차는 이제 앞에 본넷 앞이 없어지고 앞서졌는데 보니까 술을 한잔 하셨어요. 젊은 분인데 신호를 못 보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지금 당장 가서 하자. 그래서 서로 그냥 이렇게 해서 서로 따로 갔어요. 가자 그러고. 경찰서를. 네. 경찰서를 가자 해서 갔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. 어머. 어 이건 뭐지? 어 왜 안 오시지? 막 하다가 이제 거의 이제 한 만 하루 정도 지나서 나타난 거예요. 근데 그때는 음주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불어도 안 나오잖아요. 이미 다 음주가 안 나오지. 이미 다 음주가 안 나오지. 술도 깨보고 이제 뭐 뭐도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얼뚜당뚜 핵이 그냥 사고 그 처리만 하고 끝낸 적이 있어요. 어머 어머 말도 안 돼. 어떤 사람이 음주에 달렸어. 그랬는데 이제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음주 테스트를 하는데 뒤에 차가 또 이제 걸린 거야. 경찰이 잠깐 이렇게 보는 사이에 이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어요. 어머. 차를 차를 갖고 그냥. 차를 타고 그냥 가버렸어. 그랬는데 그 다음날 집에 경찰이 찾아왔어요. 정말로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음주운전으로 걸리시고 도망가 뺑소니 했다고 그래서 찾아온 거야. 그러니까 안 했는데요. 그랬는데 차를 봅시다. 그랬는데 경찰차를 타고 왔어요. 차를 봅시다. 집에 경찰차가 주차져 있어. 공갱이 밟는 거야. 가끔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. 진짜? 형이 형아. 형이 형아. 아 지금 손우 형씨가 심각해요. 손우 형씨. 또 딴 데는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. 운전하다가 제가 그때 좀 혈기왕성해서 차가 이제 스포츠카였어요. 제가 옛날 차인데 기분이 좋을 때가 2단을 딱 넣으면서 또 한 번 딱 밟으면 가다가 2단에서 또 바퀴가 팍 돕니다. 그런 게 있어요. 쉐이터 치는 거. 그때 그것만 좀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앞에 차가 있어서 틀면서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얘가 헛바퀴가 도는데 바퀴는 틀어져 있으니까 얘가 혼자 돈 거예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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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형이 잘 바뀌어있어. 그러니까 똑바로 가다가 이쪽 차선으로 반대로 간 거죠. 혼자 쇼를 했죠. 혼자 쇼를 해서 전봇대에 팍 붙였어요. 정말 세게 달려서 보냈었어요. 그래서 그 앞에가 다 찌그러지고 없고 막 기름 세고 막 이러고 다른 차랑 안 붙어있어. 다른 차 오는 차가 없었어요 다행히. 다행이다 진짜. 그래서 제가 딱 눈을 떴는데 뒷자리에 차 있는 거예요. 아 튕겼어요. 너무 세게 박아서 박 박고 뒤로 빡 튀겨 나가는 거예요. 앞으로 안 나가고요. 앞으로 안 나가고요. 뒷자리에 제가 딱 앉았어요. 제가 그래서 어떻게 막 문을 차서 어떻게 열고 내렸어요. 근데 그때 또 이제 오시던 분이 아주머니이신데 막 울면서 아우 어떡하냐고 2차 주인 죽었냐고 살았냐고 저한테 제가 내렸는데 나와있는데 뒷자리에서 내렸으니까 제 말은 아니군요, 제 말입니다. 마찰로 다 타요, 마찰로 타더라고요. 저도 그때, 그때 알았어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고 났던 게 저희 기사도 나왔는데 이 집 마지막 스케줄을 하고 오는 길에 매니저분이 너무 빨리 달리다가 앞에 차가 딱 조그만 차가 끼어들었는데 이걸 피하면서 중앙분리대로 이제 고속도로에서 부딪혔는데 그때는 크게 사고가 났어요. 한 번도 앞에는 안 다쳤거든요. 그때는 이제 얼굴을 제가 부딪혀서 얼굴 부딪혔어? 코가 이렇게 돌아가서 얼굴이 요정도로 이게 똑 부러지면 맞추면 되는데 차 사고 이렇게 뭉개진 거는 뼈 조각이 너무 많아서 으스러졌다고 그래요. 어떻게 맞춰요 그걸? 그거는 그대로 둬요. 그냥 둬? 둬요 이대로 한 일주일 이상을 둬요. 붙으면 그걸 부러뜨려서 제자리로 크게 부러뜨려서 크게 크게 부러뜨려서 다시 뵙겠습니다.